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자신의 조카인 신유열 롯데제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한 건의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롯데가 3세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데다가 신동빈 부자의 롯데그룹 사유화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동주 SDJ커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유열 전무의 이사 선임안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 방향성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 합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신동주 회장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주주 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가 올해도 재계순위 6위에 머무는 등 그룹 전체가 침체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랜 세월 회장직을 지낸 신동빈 회장의 경영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신동주 회장의 경영이 이미 한계에 따라서